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술스툴일의 예술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울 인칭 대명사들인데요. 이런 말들은 실제로는 사람 외에도 동물, 사물을 지칭할 때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내용은 나는과 나를처럼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him. He likes me. 첫 번째 문장에서는 I였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me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subject 주어일 때와 object 목적어일 때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주격, 목적격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도움닫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랍니다. Personal pronounce as a subject. 인칭 대명사 주격이에요. I, you, he, she, it, we, you, they It은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또는 지칭하는 인물의 성별을 모를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반려동물이나 아끼는 물건에 애칭으로 입 대신에 쉬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they, 또 사람 외에도 동물이나 사물,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데요. 입과 마찬가지로 지칭하는 인물의 성별을 모를 때에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연습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정답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He likes fruits. She likes mangoes. Hey, it's me, Tracy. We like carrots. Do you like carrots? They like tomatoes.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Personal pronounce as an object.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에요. Me, you, him, her, her, it, us, you, them. 자, 다시 한 번 연습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Okay. 정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please? He is waiting for you. Give it to him. He likes her. There was a car I wanted to buy. So I bought it yesterday. They told us. She told them. 자, 연습 문제에서 잘 떠오르셨나요? 처음 배울 때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한데요. 여기서 자가진단도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익숙하고 무엇이 익숙하지 않은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을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처음 배운 단어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하루에 5번 정도, 최소 3일 정도만 계속 떠올리고 말해보거나 써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I, me You, you He, him She, her It, it We, us You, you They, them 여기서 보시면 너는 너를, 너희들은 너희들을, 이 모두 You 하나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You는 한 명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명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이 You라는 말이 한 명을 말하는 건지 여러 명을 말하는 건지 또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지,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건지는 문장의 앞뒤 상황,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Do you like apples? 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You can't choose your family 나는 속담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It, 슬, 그것은 그것을 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한국어로는 잘 해석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큰 의미가 없거나 중복되거나 문맥상 어울리지 않거든요. Look, who's here? It's Joshua. Who is it? I found a book and started to read it. 이번에 제가 보여주게 될 문장은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자, 끝으로 문법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수업시간이나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 즉, 화자를 The first person 1인칭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당연히 말하고 있는 사람인 I 나와 나를 포함한 우리인 We 가 포함되고요. 듣고 있는 사람 즉, 청자를 The second person 2인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인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 나도 아닌 듣고 있는 사람 너도 아닌 제 3자를 The third person 3인칭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그, 그녀, 그것, 그것, 그것들이 포함되는데요. He, she, it, they 자, 그런데 I는 나 자신 한 명을 뜻하고 We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뜻해요. You는 상대방 한 명을 뜻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요. He, she, it 은 한 사람 또는 한 개를 뜻하지만 They는 여러 사람 또는 여러 개를 뜻한답니다. 이렇게 한 명 또는 한 개인 것을 singular 단일한 수 단수라고 하고 두 명 또는 두 개 이상인 것들을 plural 겹치는 수 복수라고 해요. 나는은 I, 나를, 뜬, me 라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와 나의 것 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